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의 박의명 기자께서 오늘 일요일 아주 좁은 기사 내용을 써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표했답니다. 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를 했다네요. 파란색부터 볼까요? 소리라는 걸 아시겠죠?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보도자료 발표자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개미들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박의명 기자께서는 우리들 마음을 잘 대변하셨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는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분명히 내렸는데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 LG디스플레이 투자자는 공매도 재개되고 한 달 만에 주가가 20% 급락했다. 금융위는 눈뜬 장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왜 이리 공매도를 좋아하냐는 냉소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미들 단골 종목들 공매도 집중 폭격을 받았습니다. 셀트리온과 시젠이 대표적입니다. 시젠은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의 1위를 기록했는데 한 달간 주가가 33%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1위인 셀트리온은 주가는 한 달 전과 비슷한 26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공매도 확제가 선반영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셀트리온이 타깃이 될 것이 확실하니 미리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월달 한 달 내내 우하향했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은 정말 잘 알죠. 공매도 재개 전에 이미 30% 이상을 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관계없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기치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최소한 개미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충과 심정부터 공감하는 것이 포용적 금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박웨이명 기자 박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